서재에 있는 CD입니다. CD들 진짜 한 번도 안 듣거든요. 막상 버리려니까 또 좀 그런데 일단 꺼내보려고요. 이런 건 왠지 외국에서 사온 느낌이 좀 들거든요. 이런 건 좀 냅둬볼까요? 캬, XP 비스타 시절. 이 카메라 기억에 나요, 아직도. 이거 요즘 어린아이들은 모른다는 그 유명한 플로피지 스캣이네요. 심지어 이게 마우스 설치 방법이에요. 너무 신기하죠? 옛날엔 이런 게 있었구나 싶네요. 이게 뭔가 소리의 사계네요. 이게 뭔가 소리의 사계네요. 이게 뭔가 소리의 사계네요. 여기 한 칸을 비워서 다 여기로 옮겨왔습니다. 그래도 여전히 많죠? 싹 버리는 애들. 지금 나름의 분리수거를 좀 해봤어요. CD만 한 번 세볼게요. 이렇게 5개는 10개씩. 그리고 57, 58, 59. 총 59개. 많이 비웠네요. 알라딘에 팔아볼 녀석들은 따로 담아놨는데 과연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어요. 판매 후기를 한 번 남겨보겠습니다. 안녕. 안녕.